저희는 그럼 지금 방송한지 40분 된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지금 여기 지금 몇바퀴 돈거야? 지금 우리가 한 6바퀴 돈거 같아 그죠? 그러면 10바퀴를 채웁시다 우리가 10바퀴 돈이면 되겠어 음 방송이 진짜 쉬운게 아니고 제가 오늘은 하고 준비하고 공정스러운거니까 내가? 아아 그거 막아주기 위해서 아 저희 그 고마워 고마워 어 가격이 좀 편한다고 딱 줘요 그래 그래 아 근데 너무 맛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저희가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 싸게 해서 11만9천원인데 9만9천원에 진행하고 있고요 13만9천원에 11만9천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 싸게 모든 씨부를 잡는거 없이 뭐 그런거 없이 싸게 네 네 넘어가도 될까요? 넘어가도 될까요? 넘어갈게요 네 자 왜냐면은요 오늘 안고 싶어가지고 네 오늘 많이 왔어요 오늘 이거 잠깐 잡을게요 네 고객님 제가 이제 20분정도 남았으니까 여기서 한번 딱 사진을 한번 찍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가 이게 지금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에 세이피 무조건 2만원 싸게 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거냐면 이 제조사나 아니면 현대홈쇼핑의 모바일이나 똑같이 2만원 싸게 팬다는거는 내가 이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득이 될 일이 없어요 왜냐? 지금은 약간 시즌으로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홍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2만원 싸게 가져가실 수 있는거지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저희가 그걸 끝나고 나면 바로 뭐가 있냐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고 나서 바로 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달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 맞지? 맞지? 그래서 고객님 저희가 만나는 게요 네 그렇잖아 설 지나고 딱 끝나고 다시 시즌 개강 시작할 때 만나요 네 저희는 이제 연이사를 좀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고객님 2만원 싸게는 진짜 지금 아니면 못 사요 그래서 주변에 아니면 어머님들은 와이드한거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혹시 구매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거기다가 알려주세요 무조건 2만원 싸게 아니면 내가 사서 보내주시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돈 받아도 되나? 그렇잖아 어 그래 그래서 이게 2만원 싸게 가요 고객님 진짜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 가서 물론 싼 것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판이 얇거나 아니면 이게 가스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까지도 다 비용이거든요 이런 거에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지금 9만9천원이면 가져가셔야 되고 이거 풀세트로 11만9천원 이것도 너무 좋은 가격이에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?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와이프 하나 둘이 있으면 뿜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아주 이게 작아서 좀 치우는 것도 빠르고 기처리하기도 그래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닦을 때도 흔적이 좋아서 물 뿌리는구나 해서 닦으면은 펼쳐놓고 우습하고 고기 좀 올려놔 아예 제가 가서 소금 갖고 올게요 또 제가 좀 이번에 한번 부어볼게요 예 아 이게 진짜 올리자마자 소리가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좋은게 이제 소고기는 또 그릇장국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제품에서 그릇장국도 기장하게 나오는 기장풀어지군요 미국에 되게 세일즈를 잘하는 지그지글한 사람이 아 그래요? 이런 얘기는 되나요? 지그지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그지글러잖아 고기를 구울 때 지글지글 지그지글러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? 어 진짜야 그래서 고기를 구울 때 항상 지글지글 된다는 걸 얘기를 하라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글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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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정말 근데 사실 소금 써야지 근데 이런거 집에서 방 한 11시쯤 돼가지고 고기 몇개 있는거 딱 꺼내가지고 옆에다 맥주 하나 먹고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아 고객님 지금 저희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두 분 찰떡콤비네요 아 영광이네요 이 분 성공했다 아 진짜 아 근데 컨셉이 약간 그런 컨셉인 것 같아 유티즈 있잖아 유티즈 두 분 하하하하 아 내가 줬어요? 아 제가 줬어요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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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들 좀 해줘야지 아 그러니 한우인가봐요 이거 한우죠 네 한우잖아요 조사님 이거 그쵸? 이거 한우에요 아 이거 잘라야지 아 조금 이따 잘라야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찜찜 해볼까요? 아 그냥 잘라봐 근데 참 이게 좋네요 방송이 먹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게 아 근데 60분 동안 얘기하니까 힘이 들긴 하는데 아 저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어 힘들어? 다음번에 이제 더 잘해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예쁜 2세가 태어나면 네 힘든거 잊을거야 아 그래요? 하하하하 야 이거 정말 나는 항상 이런 고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저희 첫째가 9살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초등학교 3학년기야 야 고기를 야 고기를 먹었다면 1.5인분을 드세요 1.5인분을 드세요 1.5인분을 드세요 그래서 고기를 한 그릇 사도 모질라 응? 어? 우리 다리 못해 하하하하 영광이네 아 예 음 근데 TNTN18 처음으로 끝까지 계속 시청해주시는 거 같아요 예 저런 분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제가 더 잘해 드릴 수가 있나 아 예 알겠어요 예 아 이거 예 예 예 예 예 자 맛있습니다 야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 으응 대박 대박 이야 빡나 빡나 야 쪼꾸미 또 어때 너 미안하지만 쪼꾸미 가지고 이제 안 좋아 하하하하하하 이건 약간 불을 끄게요 왜냐면 저희 조금 더 먹어야 되니까 응 아 이거 아 음 음 야 야 진짜 아니 지금 한 저희 15분 남았잖아요 쇼하쇼하 JJW13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홈쇼핑을 하면 15분 정도 남았잖아 그러면은 한 이때 되면은 막 목에 핏줄이 쓰면 야 그때만 그 방송하고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봄의 향금도 처음부터 카드를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수하가 JIN 지니11님 감사해요 영어 좀 하시나요? 영어 좀 감사해요 먹고 살라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제가 아들 초등학생이잖아요 걔랑 얘기를 하려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죠 영어로 하더라고 집에 들어왔는데 Hi Daddy 다녀오셨을 때 아버님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먹지는 않아요 지금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또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랑 이제 여기 다른 여사님들 맛있는 거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다 근데 고객님 진짜 오늘 이 그 뭐라든지 아 저는 저 봄의 향기가 봄의 향기님 너무 좋아요 사완고백이 아닐까 사완고백이 아닐까 아니 봄의 향기라는 말이 먼저 썼어요 아 네 저희 지금 옆에 울타리에 개나리가 피웠어요 개나리가 피웠는데 아마 20대 때는 그렇게 먹는 게 있구나 네 40대 중반이니까 그런 개나리가 너무 예뻐보이는 거야 그리고 개나리가요? 내가 좀 약간 센치해지는 거 막 이러네 막 올라오는 거야 이거 막 마시는 거 먹고 싶고 그렇더라고 개나리가 개나리 개나리 이쁘죠 개나리 뿐이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요거 요거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입니다 2만원 고객님 2만원 우리가 보통 가전 홍준표에서 가전 방송을 하잖아요 가전 방송에서 보통 할인율이 3에서 5% 정도 들어갑니다 3에서 5% 그러니까 가전에 워낙 이 가격적인 게 민감하기 때문에 한 3에서 5% 아니면 만한 6% 정도인데 저게 열감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11만 9천원에 2만원이면 거의 10%는 무조건 넘잖아요 10% 넘잖아요 17,8% 정도 될 텐데 그 정도의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님 오늘 이거는 꼭 놓치시면 안 되고 꼭 가져가시고요 이제 많이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혜택이 너무 괜찮아요 얘기 좀 해줘요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만 저희가 2만원 싸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 끝나시면 구매하시고 싶으셔도 구매가 불가능하세요 물론 11만 9천원은 구매하실 수 있는데 방송 중에 9만 9천원에 꼭 구매하셔서 좋은 제품 가져가서 집에서 사용하시길 맞습니다 그 쇼핑을 하면서 고객님 제일 중요한 게 쇼핑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시즌보다는 조금 앞서서 좋은 가격에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쇼핑인 거죠 그렇군요 혹은 타이밍보다 시즌보다는 조금 늦게 한번 뭐라 그럴까 우리가 겨울에 에어컨 사는 것처럼 여름에 모피 사는 것처럼 지금 딱 그 시즌에 초입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만나실 수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이 가격에 불가능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0분 남았으니까요 저희 절로 가서 제품 이야기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프로모션 다시 한번 말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받으시고 이동을 해서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뭐 마지막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지금 함께 하시는 요게요 풀세트인데요 이게 다 해서 99,000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와이드예요 53에 32cm 정말 넓죠 삼겹살 12대 자일란 불소수지 코팅의 통주물이에요 5mm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 산바리 요게 지금 어... 이게 뭐지 월티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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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까지 들어가면은 여기에 막 뭐 후라이팬 냄비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 한번 보여줘요 네 이렇게 요거에 가스레기업을 할 수 있어서 후라이팬 냄비 두 개 다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어... 제품 활용도에는 구판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후라이팬 냄비 꽉이 강요 맞아요 그리고 고객님 이 제품은요 기본형이 아니에요 프리미엄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게 다리가 있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다리를요 접히고 펴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격 아니 다리들요 고객님 저희 지금 올리고는 강철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플라스틱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소재가 다양합니다 근데 아쉽게지만 다리가 이 상다리가 다리가 시원치 않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런것처럼 강철로 튼튼하게 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멀티트레이에 가방까지 해서 얼마? 방송에서만 무조건 미만은 싸게 네 119,000원에 99,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물 탈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시나 후에는 절대로 99,000원에 구매가 불가능하십니까 꼭 가져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 카카오 페이 머니는 10% 할인 최대 10,000원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어 국민카드 5% 즉시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어 혜택들이 많네 어 저도 몰랐는데 혜택이 많은 일이 있네요 근데 이걸로 지금 알려줘 어 그러니까요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 어 우리언니 보리공주님 쇼하 반갑습니다 어 내가 하니가 이상하지 어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자주 이용하시면 자 우선은 요겁니다 퍼니2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과 레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수직형 그릴이라 그래서 고객님 보통 가스통이 여기 옆에 붙잖아요 근데 얘는 요 안쪽으로 붙습니다 불이 나오는 바로 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간 차지를 얼마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1,2인 가정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있으면 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템 그쵸? 그거 드리고 그 다음에 리버스펜 여기에 버티트레이 버티트레이 그 다음에 정볼냄비 여기에 찜틀 여기에 유리 뚜껑 그다음에 가방까지 이거는 149,000원인데요 방송에서만 무조건 2만원 싸게니까 119,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카드 있으시면 5% 즉시한 받으실 수 있고 또 카카오페 웨이머니는 10% 할인까지 최대 10000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10% 이니까 받을 수 있으시죠 얘는 만원까지 아마 이거 보시면 저희가 피케척 내는 게 있으실 거에요 여기 보시면 거기서 더 저희보다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걸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죠 맞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면 좀 이상해요 너무 큰 힘을 내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뭐 사람은 그런 거에요 자 여기 올게요 자 삼겹살을 먹을까 아니면은 저기에 가서 살치살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 살치살 또 저기에 앉아서 또 이렇게 햄빛이 냉면을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고객님 어떠세요 저 살치살 먹으러 가도 될까요? 하하하하 어 약간 좀 고객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에요 자 우리 살치살 먹으러 갈게요 네 이거는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요걸 또 보여드려야 되죠 살치살 한번 아니까 저한테 주지 어 아니 오늘은 진짜 뭐라고 그러지 이 요 펄이쿡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은 난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 그쵸? 아 그러니 저는 원래 와이드 그린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오늘은 저도 좀 신기했거든요 그치 네 근데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어 어 잘리면 좋은 거니까 여기다 잘면 더 좋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네 살치살도 오늘 많이 먹고 네 야 근데 저는 참 뭐라 그럴까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잖아요 가족들하고 아우 또 한번 또 구매했었다고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엑스님 네 감사합니다 게이트 유엑스님 5분 남았는데 완료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방금 밖에 안 남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2만원 싸게 해드리는 거니까 네 이 가격은 정말 뭐라고 할까 진짜 만든 게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이게 거의 뭐 직원가 정도 직원가보다 약간 비싸거든요 이게 그렇지 직원가도 한 10% 한 13%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가격이 너무 좋죠 네 대표님한테 혼났어요 사실 너무 싸게만 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 혼만 만큼 음 고객님들께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사셔가지고 네 대표님한테 안 혼날 것 같아요 아 아 그죠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그럼 네 우리 봐야죠 네 한 20년 봐야죠 네 20년씩이나요 연관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자면 사람 10년반도 모른다 아 왜요 10년반도 모른다 그런 건 없었는데 이게 그냥 뭐 세상 살아가면 느끼는 거에요 사람 열기 물동으로 나가서 한 개 사람들은 모른다고 진짜 꾸준하게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제품도 그래요 제품도 누군가가 만들어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 써보기 전에는 이게 어떤 어떤 제품인지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를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저런게 생각해요 네 그래갖고 저희 출장님께서 소개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Wonder Learn